매일 15분 초보 영어 마스터하기 초보 영어이신 분들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곤 하는데요 일단 너무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많은 시간을 쏟으려고 하면 바로 너무 많아요 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가볍게 시작해 주세요 습관이 되면 나중에 긴 시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15분 동안 같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하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 문장들 모두 영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10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해야 할까 봐요 라고 하고 있죠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포기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하면 I think I should give up I think I should give up 네 그래서 뭐 다 포기한다는 건 아니고 이건 포기하고 이것저것 하고 저는 영어 공부, 미니멀 영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에 집중할게요 이러면 괜찮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또 다른 것들 여러분이 즐겨하는 취미 생활도 할 여유가 생길 겁니다 I think 라고 하면 내 생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뭐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 그 다음에 I should give up give up 이거는 포기하다죠 아우 막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give up하다 oh give up 이거 많이 씁니다 I should 와 함께 사용해서 내가 뭐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야 한다 나 포기하는 게 좋겠어 I should give up I should give up 여러분이 더 생생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외울 때도 그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검은색으로 있어요 어떤 쇼핑 가서 검은색을 사고 싶은 거예요 디자인 마음에 들고 가격 괜찮은데 색상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직원분에게 do you have this in black? 라고 물어보시면 끝납니다 do you have는 우리가 상점 등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뭐뭐를 가지고 있나요? 조금 더 편하게 보면 do you have 뭐뭐가 있나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갔죠 이거 있어요 근데 이건데 검은색으로 있나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this 가까이 있는 거 손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in black 하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검은색으로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black? 나중에 블랙 자리에 다양한 우리 뭐 blue 파랑색 red 빨강색 등등 내가 좋아하는 색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색 표현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섞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 검은색으로 있어요 이거 검은색으로 있어야는 do you have this in black? 이거 빨강색으로 있어야는 do you have this in red? 이거 파랑색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blue?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기 재고가 없어 보여도 직원한테 물어봐서 혹시 모를 재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표현 꼭 외워주세요 세 번째는요 가방이 두 개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어딘가에 가방을 맡길 때 그냥 two 라고 하거나 혹은 손으로 이렇게 뭐 숫자 두 개 가리키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I have two bags I have two bags 정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I have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I have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뭐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해하는 습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너무 지격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딱딱하게 번역이 돼서 내가 아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뭐가 있어요도 I have으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편하게 I have two bags 더 잘 기억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have two bags I have two bags 저 가방이 두 개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현금 자동 인출기 우리가 ATM이라고 부르죠 이거 어디에 있어요? 장소를 묻는 표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상황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특정사항 몇 개가 정말 자주 반복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위치 찾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바꿔볼게요 Is there an ATM around here? 네 물론 Where is an ATM? 이게 더 간단한 표현이긴 해요 이거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오는 건 이런 것도 한번 써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또 문장 구조 연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바꿔 말하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There is는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Is there 순서 바꾸면 뭐뭐가 있나요? Is there an ATM? ATM이 있나요? 어디에? Around here 여기 근처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직역하면 여기 근처에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네 이 말은 뭐죠?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 있어요? 라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직설적으로가 아니라 좀 돌려서 질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s there an ATM around here? 그러면 Oh yes Go straight 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Where is로 바로 물어보셔도 좋고요 혹은 난 좀 돌려서 물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Is there an ATM around here?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s there an ATM around here? 계속해서 영어로 같이 따라하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비닐봉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네 물건을 담아가는 데가 없으면 우리가 불편하게 막 다 들고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 혹은 내가 좀 필요하다면 그 필요함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need a plastic bag 오 비닐봉지가 plastic bag인가요? 라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연결해 주세요 네 이게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단어 콩글리시 단어에 꼭 들어가 있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비닐백 이거 아니에요 plastic bag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비닐봉지 하나가 I need a plastic bag 주호동사부터 차근차근 찾으면서 얘기하면 어떤 문장이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need a plastic bag I need a plastic bag 저는 비닐봉지가 필요해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셔츠는 내게 꼭 맞아 라고 하고 있죠 셔츠를 딱 입었는데 와 완전 내 사이즈네 싶은 거 있잖아요 특히 온라인에서 옷 살 때 딱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웬만해선 잘 안 시키고 오프라에서 그냥 입어보고 사는 주이긴 한데 진짜 맞을 때 기분 좋게 this shirt fits me fit 우리 한국말처럼 쓰곤 하죠 이거 fit이 좋은데? fit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꼭 맞다 잘 맞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주어를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셔츠를 주인공 주어로 두면서 얘기하면 문장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주어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쓰셨던 분들이 있으면 가끔씩은 다르게 가주셔도 괜찮아요 this shirt 이 셔츠가 fit's me 나한테 잘 맞아 항상 동사가 먼저예요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고 잘 맞는데 나한테 잘 맞구나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this shirt fits me 한 번 더요 this shirt fits me 그렇죠 일곱 번째는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저도 제가 조금 말을 많이 한 날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명이 만났으면 제가 한 20%에서 30% 정도 25%가 4분의 1이라고 하면 그거 이제 금방으로 얘기하면 뭔가 마음도 편하고 대화도 잘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마디도 못하거나 혹은 저 혼자 막 떠들거나 그러면 괜히 막 좀 불편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어 내가 말이 너무 많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am I talking too muc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talk는 말하다 보다는 좀 이야기하다 대화를 하는 그 자체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이 많은 거 am I talking?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too much 너무 많이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돼요 진행형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하면서 그 중간에 쓰기 좋은 편입니다 내가 많았지 내가 저번 주에 말 많았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지금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I'm talking이라고 하면 나는 말하고 있다 질문 해준다면 am I talk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too much 하면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막 too much 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어디 옷을 입고 어떤 장소에 가는데 빨간색 셔츠에 파란색 바지에 하얀색 구두에 이러면 너무 too much 해 이것도 한국어처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말 너무 많죠 am I talking too much? am I talking too much?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놀까? 이렇게 하는데 진짜 눈앞에 이것도 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대본도 만들고 편집도 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뭐 저로 예를 들면 이렇게 일이 쌓여 있는 가운데 만약 누군가가 놀자라고 하면 my hands are full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 만들 수도 있겠죠 I have a lot to do 예전에 이런 표현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간단하게 하면 my hands 내 손들이 are full 가득 찼다 우리도 막 손이 꽉 찼다라고 하면 진짜 바쁘구나라고 이해하죠 영어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손이 꽉 찼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할 일이 이 두 손에 가득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my hands are full 할 일이 많습니다 my hands are full 이런 식으로 재밌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나는 가지고 있어요부터 I have a lot to do 이런 걸 사용해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너무 이상한 표현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외워주시고 살짝씩 바꿔 말해보는 것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왜 망설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지금 딱 하면 되는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떻게 이러면서 좀 소심하게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Why are you hesitating? 이렇게 주시면 돼요 Hesitate 이렇게 하면 망설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거든요 여기서는 Why are you ing? 왜 너는 뭐뭐를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Why는 이유가 궁금한 거죠 왜? 이렇게 되고 Are you plus ing?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망설이고 있나요? Are you hesitating? 왜 너는 망설이고 있는 거야? Why are you hesitating? 뭐 우리가 다 같이 아우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나 진짜 겁 하나도 없고 과감한 거 좋아해 라고 해서 번지점파로 다 같이 올라가는데 엄청 센 척하던 친구가 아 아 이러면서 막 못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망설이고 있으면 야 너 왜 망설이고 있어 너 이런 거 겁 안 난다며 Why are you hesitating? 다 같이 해볼게요 Why are you hesitating? 저는 이런 예문을 얘기할 때 내 생활에 내 상황에 꼭 맞는 게 좋으니까 친구들을 한 명씩 떠올립니다 뭐 사랑해 라고 하면 정말 사랑스러운 꼬마 아이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는 잘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 잘생긴 배우들을 떠올리면서 Oh he is good looking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정말 센 척하지만 겁 많은 친구를 한번 떠올렸습니다 네 이게 딱 그 얼굴까지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요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Why are you hesitating? 이런 식으로 감정과 기억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그는 너와 비슷한 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 너 몇 살이야? 아 서른 한 살 오 내가 아는 애 한 서른 살쯤 되는데 He is about your age He is about your age 이렇게 돼요 He is your age 하면 그는 너의 나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똑같다는 말이 되고요 About은 딱 그건 아니고 주변을 약간 도는 느낌 한 그쯤 약 뭐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5 minutes가 5분이라면 About 5 minutes 하면 5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끝내는데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아 애매한데 한 이 정도 걸릴 것 같다 라고 하면 네 그런 걸 다 얘기하기는 좀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5분 정도 걸린다 About 5 minutes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e is about your age 라고 하면 어 걔가 서른 살인지 스물아홉인지 서른둘인지 아 그런 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딱 그쯤인 겁니다 너와 비슷한 나이야 He is about your age He is about your ag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매일 쓰는 생활용어 표현을 10개 알려드릴 겁니다 표현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소리를 어떻게 내면 좋을지 그래야 원어민하고 대화할 때 무리가 없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영어의 소리와 구조를 네 문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더치페이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한 명이 다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나눠내자 라고 할 때 우린 더치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깝습니다 헤이 더치페이 이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Let's go Dutch 더치페이 하다 자체를 Go Dutch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덩어리로 만들면 나중에 꺼내기도 쉽고 헷갈릴 염려도 많이 줄어들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더치페이 하다 Go Dutch Go Dutch 그 앞에 우리 뭐뭐해요 라고 제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Let's만 붙여주면 끝납니다 Let's go Dutch 우리 더치페이예요 라는 의미죠 다 같이 두 번 해볼게요 Let's go Dutch Let's go Dutch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볼 때 얼추 알겠다는 그런 문장이라도 꼭 소리내서 많이 따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쓸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꼭 소리내서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장은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하고 있죠 금요일에 딱 헤어질 때 하기 좋은 인사 말입니다 Bye Bye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이걸 하나 더 해볼게요 Enjoy your weekend Enjoy your weekend Enjoy 즐기다 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정말 사용하기 좋은 그런 동사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휴가를 잘 다녀오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모두 쓸 수 있는 게 바로 Enjoy 이 동사입니다 Enjoy your weekend 당신의 주말을 즐기세요 이게 잘 보내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Enjoy your weekend Enjoy your weekend 이렇게 됩니다 보통 주어 동사로 문장이 시작하는데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강세를 꼭 주시는 게 좋고요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 이게 확정된 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빼고 동사부터 하는 거예요 뭐뭐 해 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Enjoy your weekend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같은 셔츠를 입고 있네 물론 우리 같은 셔츠 입었네 와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 뭐야 같은 거 입었잖아 그러면 괜히 지나가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거는 감정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We are wearing the same shirt We are wearing the same shirt 이렇게 됐고요 입다라고 하면 wear 입다보다는 입고 있다에 좀 가까운데요 그것은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이 순간에 입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e were 이 아니라 We are wearing We are 이거는 빠르게 하다 보면 월처럼 발음 되기도 해요 네 아마 빠르게 보면 We are we are 월 월 하다 보면 좀 월처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어민들이 월 월 이렇게 말한다면 아 저거는 월이 아니라 위아를 줄인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시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입고 있냐면 The same shirt 같은 셔츠를 입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We are wearing the same shirt 다 같이 해볼게요 We are wearing the same shirt 그래서 가장 먼저 주어동사를 찾고 아 지금 뭐뭐 하고 있다면 진행형 아니면 미래면 미래 과거면 과거 이렇게 시제를 한번 넣어준 다음에 어? 입고 있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입고 있지? 아 같은 셔츠를 입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추가 느낌을 하나씩 더해가는 거 이렇게 문장 구조를 잡아야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We are wearing the same shirt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이 따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어?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할 때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What's in that box? What's in that box? 네 What을 사용해서 무엇을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너의 전화번호는 무엇이니? 내일 무엇을 할 거니?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s your name? What's your phone number?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모두 what이 가장 앞에 등장하죠? 여기도 what으로 시작해 볼게요 What is 짧게 줄여서 what이라고 하죠? 무엇이 있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In that box 그 박스 안에 상자 안에 있는 상태니 이걸 간단하게 하면 저 상자 안에 무엇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What's in that box? 한 번 더요 What's in that box? 비동사 is 다음에 In that box 어떤 장소를 넣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 What's your name? 하면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고요 여기서는 상자 안에 있는 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이런 것들 많이 만나보다 보면 조금씩 눈에 있고 입에 익으면서 말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What's in that box? What's in that box?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할 때 주변에서 에이 늦었어 지금에서 뭐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당하게 외쳐주세요 age is just a number 보통 상태를 말해줄 때 이지를 사용하죠 이거 비동사인데요 age is a number 나이는 숫자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숫자야 라고 하면 그냥 단지 just age is just a number 나이는 그냥 숫자야 이 말이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되겠죠 불과하다가 영어로 뭐지 이렇게 찾으면 조금 대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쓰는 문장을 많이 만나보고 얘기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아는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이 완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age is just a number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그냥 숫자야 라는 게 되겠죠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쳐주세요 age is just a number 그렇죠 여섯 번째는 넌 너무 유치해 맨날 장난치고 이상한 장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re so childish childish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 유치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유치한 childish childish child에서 파생된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의미를 찾기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어른스럽지 못하고 이 아이 같은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so를 중간에 넣으면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냥 유치해가 아니라 너는 너무 유치해 you're so childish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넌 너무 유치해 you're so childish 한 번 더 해볼게요 you're so childish 약간 감정이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진짜 유치한 장난을 쳤던 에이 막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그런 장난을 쳤을 때 아 뭐야 you're so childish 너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약간 화가 난 엄청 화난 건 아니지만 약간 짜증난 말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you're so childish 이렇게 말이죠 일곱 번째는 더 큰 사이즈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기는 한데 사이즈가 조금 작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점원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좀 더 쉽게 하면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상점 같은 데 가서 내가 원하는 찾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뭐 특정 제품을 묻는 게 아니라 a bigger size big 하면 크다 이고요 bigger 하면 더 큰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사이즈가 있나요? 라고 하면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 a bigger siz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 bigger size? 참고로 더 작은은 small에서 이하를 붙여서 smaller smaller 더 작은 사이즈에 있나요는 do you have a smaller siz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배운 표현 활용해서 이렇게 저렇게도 한번 바꿔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 I know what you mean 이미 다 이해했는데 상대방이 어 이건 말이야 아 이해 못했으면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까? 아니 아니 I know 나는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문장 중간에 what이 등장하면 what 주어 동사 뭐뭐 하는 것 이란 의미가 됩니다 what you mean 너가 의미하는 거 의도하는 것 이렇게 돼요 mean 이게 동사로 의미하다 의도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의도하는 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나는 알아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이렇게 보세요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다 이해가 될 때 나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요 그러고 싶지만 안 되겠어 라고 하고 있죠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그러고 싶지만 안 되겠다 영어로 I wish I could but I can't I wish 이거는 보통 좀 불확실하고 잘 안 되는 것들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한 것들을 바랄 때 사용합니다 뒤에는 동사를 좀 과거로 돌리는 편이 낫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가 과거로 되면서 시점이 뒤로 빠질 수 있지만 가능성이 뒤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불확실한 게 되겠죠 I wish I could 이거는 나도 그러고 싶어 진짜 그럴 수 있는 경우에는 좀 쓰기 어색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멀리 5시간 거리에 제가 있는데 지금 보고 싶어 당장 5분만에 와 이러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I wish I could but I can't 하지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 저 별을 따다 주겠니?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아니야 진짜 따다 줘 I wish I could but I can't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친구가 나에게 했던 뭔가 불가능한 일들 제가 지금 드린 두 가지의 이외에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시면 더 좋아요 아 그러고 싶은데 안 되겠어 I wish I could but I can't 이렇게 감정을 살짝 더 넣어줄 수도 있겠죠 마지막 열 번째는 꼭 그래야 돼? 이런 표현입니다 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니?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너 그거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막 진짜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과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을 거예요 Do you have to do that? Do you have to do that? Have to를 사용해서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정말 강한 의무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to? 라고 하면 너 꼭 해야 되니? 라고 묻는 거고요 하다 그것을 Do that 너 그거 꼭 해야 하는 거니? 안 하면 안 되니? Do you have to do that? Do you have to do that?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Have to 계속해서 연결해 보시면 돼요 이 조동사는 느낌동사라고 해서 그 느낌에 익숙해지고 내가 그 느낌을 생각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꼭 그래야 돼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Do you have to do that?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지금 당장 따라하는 입영장 제가 오늘 10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컨텐츠는 제가 문장을 잘못 가지고 와서 만드는 바람에 저번주 했던 거를 그대로 중복돼서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꼼꼼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새 컨텐츠니까 천천히 즐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귄 지 3년 됐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We've been together for three years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비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상태 말해 주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있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었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완료로 have pp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we've been together 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였습니다 사귀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We have been 이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여기서는 축약형대로 we've we've been together 이렇게 했습니다 v 사운드만 살짝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we've been together 얼마 동안이죠? for three years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귄 지 3년 됐어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지금도 사귀고 있다는 거 같이 연결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장은 타이어 펑크났어 라고 하고 있죠 타이어에 펑크날 때 펑크 이렇게 하면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I have a flat tire flat tire가 펑크난 타이어를 말합니다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타이어에 펑크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a flat tire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타이어에 펑크난 걸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flat tire I have a flat tire 네 이거 많이 헷갈리는 콩글리시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해외여행 가서 렌트카 빌릴 때 문제가 생겼다면 I have a flat tire 이 표현 꼭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면 설명하기 힘든데 간단한 표현으로 이런 걸 말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중에 잠깐 들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릴 때 영어로는 I will swing by later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혹시 내가 아는 표현이 없다면 이걸로 먼저 정착해 보세요 swing by swing by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잠깐 들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I will swing by 내가 들릴게요 라고 하고 있죠 미래 표현 위를 넣었습니다 I will 그리고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아으처럼 발음되기도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I'll swing by 그리고 언제 들르냐면 나중에 들릴게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later 끝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later 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미국식 영어에서 중간에 끼인 T는 약간 리을처럼 발음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later later 네 어떤 거든 괜찮으니까 앞부분에 강세주면서 later 이렇게 멜로디 주는 거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좋습니다 자 나중에 잠깐 들릴게요 I will swing by later 한 번 더요 I will swing by later 우리 잠깐 들른다는 말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문장 볼게요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하고 있죠 친구가 놀자고 할 때 혹은 너 피곤해 보인다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할 때 아 그게 There's a lot to do There's a lot to do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물론 I have a lot to do I have 를 사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해주셔도 괜찮고요 또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There is 짧게 줄여서 There's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뭐가 있어요 There's a lot 많은 게 있는데요 그냥 많은 게 아니죠 To do 할 게 많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툴을 사용해서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많긴 많은데 앞으로 할 게 많다 이렇게 미래 느낌은 to를 사용하는 거죠 그냥 하다가 아니고 할 게 많다 to do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길게 만들면서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There's a lot to do 네 마치 한 단어처럼 그렇게 한 번에 나오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There's a lot to do 너 전화를 안 받았어 오해로도 요즘 바빠? There's a lot to do 오늘 저녁에 술 마시러 갈래? I'm sorry There's a lot to do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그렇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요청하면서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런다고 바뀌는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삐딱하나요? 영어로는 It doesn't change anything It doesn't change anything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것은 it 바꾸지 않습니다 doesn't change 어떠한 것도 anything 이런 식으로 주어동사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주어로 두는 게 아니라 그것 어떤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it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you don't I don't 부정을 나타낼 때 don't를 넣는데요 만약 she he it 이렇게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등장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doesn't 많이 헷갈리는 건데 여러분들 계속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런 것들을 점점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바로 툭 꺼낼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It doesn't change 어떠한 것도 anything 완벽하게 직역해서 하나씩 하려고 하면 문장 만들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로 잘 조합해서 만든다 이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엄청 어려운 단어 복잡한 단어보다는 기본적이면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로 구성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It doesn't change anything 한 번 더 해볼게요 It doesn't change anything 네 그리고요 여섯 번째 계속 가보면요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짧게 말해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음주운전하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Don't drink and drive 음주운전 굉장히 복잡한 새로운 단어를 창조해야 될 것 같지만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게 음주운전이잖아요 Drink and drive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DR 이거는 R 사운드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있다면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발음하기 때문에 드링크보다는 약간 주에 가깝습니다 뽀뽀하듯이 입을 쭉 내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Drink 비슷하죠? 그리고 드라이브가 아니라 Drive Drink and drive 이러면 술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하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하는데 뭐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할 때는 Don't 주어 빼고 Don't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동사가 등장합니다 Don't drink and drive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뭔가 유혹에 휩싸일 수 있잖아요 에이 가까운데 그냥 잠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만약 행동으로 옮기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Don't drink and drive Don't drink and drive 이렇게 말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행동들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아 현재가 뭐지 진행형이 뭐지 문장 어떻게 만들어야 돼 라고 했는데 매일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세입에서 툭 나옵니다 열 문장 중에 제가 일곱 문장을 제가 잘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된다고 하시는 분 너무 많거든요 제가 후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처음에 와서 제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드릴 테니까 조금 빨리 가시는 분 있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분 있고 이거는 뭐 속도는 다르겠지만 목표 지점에는 모두 제가 다다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지금 어떻죠? I'm getting used to it used라는 말은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는데요 get used 하면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다 빼고 I used to 라고 하면 예전에 내가 뭐뭐를 하곤 했었지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가장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예전에 무엇을 한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get used는 익숙해지다 입니다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익숙해지고 있다 점점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I'm getting used to it I'm getting used to it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I'm getting used to it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영어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요즘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 근처에 있는 배드민턴 수업을 수강에 신청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잠깐 체육시간에 배운 거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 긴장도 많이 되고 처음에 나 못 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겠죠 I'm getting used to it 그냥 지르고 따라가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한다는 전제 아래 말이죠 여덟 번째는요 제가 돈 좀 빌려 드릴게요 내가 돈을 좀 여윳돈이 있는데 친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이것만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그럴 때 I will lend you some money 진짜 신뢰감도 있고 예전에 나를 많이 도와준 좋은 친구일 때는 뭐 그냥 안 받는다 생각으로 조금은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I will 내가 뭐뭐 할게 그 다음에 주다 동사는 이 형태가 뭐뭐의 주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요 빌려 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lend 빌려주는데 you 당신한테 빌려줄 거고요 some money 돈을 좀 빌려줄 겁니다 lend you some money 이 구조 자체를 여러분 따라 말하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동사가 바뀌더라도 바로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대상 아 철수한테 주면 lend 철수 some money 혹은 내 자전거를 너한테 빌려주면 lend you my bicycle 이렇게 살짝만 바꾸면 되거든요 일단 여기 있는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I will lend you some money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이 구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I will lend you some money 한 번 더요 I will lend you some money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숙치가 심하네요 라고 하고 있죠 술 너무 많이 마셨더니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예전에 제가 술 많이 마셨을 때 물 마시니까 거기서 막 술 맛 나고 아우 정말 죽겠더라고요 저는 숙치가 좀 있는 편이어서 술을 많이 안 마시는데요 I have a bad hangover 이렇게 영어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hangover 이게 숙치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숙치 숙치가 심하다고 하면 bad hangover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해부동사를 사용해서 I have a bad hangover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데 통째로 기억하는 걸 전 더 추천해드릴게요 그래서 아 숙치가 너무 심하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온 몸이 누가 때린 것 같을 때 I have a bad hangover 아 저 숙치 심해요 아 그래서 저는 못 마셔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상태를 말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저도 친구들이 야 소주 더 마셔 라고 하면 I have a bad hango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마셔라 하면 이건 진짜 나쁜 친구죠 제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네 그럴 때는 에이 어 그래 좀 조금만 마셔 어 괜찮아 천천히 마셔 이렇게 해줘야죠 숙치가 심하네요 I have a bad hangover 좋아요 열 번째는요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엄청 쏟아지는 비가 아니고요 조금씩 툭툭툭툭툭툭 얇은 비 가랑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is drizzling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비 오면 is raining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는 그냥 톡톡톡 내리는 얇은 가랑비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drizzle 이라는 동사 여기서는 ing니까 drizzl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s drizzling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냥 비가 올 땐 is raining 비의 어떤 비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비가 많이 올까봐 걱정하는 친구가 거기는 괜찮아 비 많이 내리지 않아 에이 그냥 가랑비 좀 내리고 있어 is drizzling is drizzling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 약간 독특하니까 스펠링도 한번 보시고요 다시 소리 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렇게 몇 번 만나다 보면 이 표현은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s drizzling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 영어 표현 10개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초보라면 특히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까먹고 또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장 구조부터 사용하는 상황까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실전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말 쉽고 편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출근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출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할 때 영어로는 How do you get to work? How do you get to work? 이렇게 합니다 일단 내가 궁금한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How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돼요 어떻게 뭐뭐하나요까지 가면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어디에서 뭐뭐하나요? 라고 하면 Where를 사용해서 Where do you? 왜 뭐뭐를 하나요? 라고 이유가 궁금하면 Why do you? 이런 식으로 적절한 의문사를 가장 앞에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뭐하세요? How do you? 자 이제 동사 자리죠 이번에는 출근하다를 보겠는데요 Go to work Get to work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Go to work가 지금 가는 이 출발지를 좀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Get은 도달하다 도착하다 느낌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도착 중심에 출근하다가 되겠죠 사실 어떤 걸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쓸 수 있는 거 하나는 말다 확실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번에는 Get to work 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출근하다 Get to work 어떻게 출근하세요? How do you get to work? How do you get to work?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꺼낼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How do you? 라고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는 게 아니라 How do you? 이렇게 한번 Get to work 이렇게 한번 두 번만 꺼내면 되는 거죠 출근 어떻게 하세요? How do you get to work?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뭔가 살짝 불안감을 표현할 때 아 뭐뭐 하면 어쩌지 이 패턴 떠올려주세요 What if I make a mistake 바로 What if입니다 뭐뭐면 어떻게 하죠? 뒤에는 어떤 주어동사로 어떤 행동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I 내가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미스테이크는 실수를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실수예요 I make a mistake 제가 실수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실수에 두려운 분들 막 진짜 대담한 분들은 에이 뭐 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실수하는 거 정말 무서워하고 성격도 좀 소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영어를 배우고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지금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 누구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 것조차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어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문장 만들다 보면 나중에 해외 갔을 때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게나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통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실수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탁이 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 내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써보세요 I have a favor Have a favor 여기서 favor 하면 호의나 친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건 부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have a favor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문장들 나중에 실전에서 얘기할 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음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러면 가슴은 더 뛰고 이거를 연습을 통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쌓여져 있으면 그러면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내가 한 60, 70은 얘기할 수 있는데 30, 40은 잘 몰라서 그거는 메꿀 수가 있는데 90%가 다 얘기 못하면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따라해 주세요 I have a favor 나 부탁이 있어 나 부탁이 있어 I have a favor 그러다가 나중에 비슷한 문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Can I ask you a favor? 어? 이거는 뭔가 부탁을 요청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배우는 기본 표현부터 해볼게요 부탁이 좀 있습니다 I have a favor I have a favor 네 번째는 날씨를 물어보고 있죠 날씨 어때요? 날씨 질문은 진짜 프리토킹에서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어색해서 할 말 없으면 어? 거기 날씨 어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How is the weather? 제일 기본적인 표현이 How is the weather? 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들었던 표현을 익숙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How are you? 안녕?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는 좀 어색하지 않게 잘 얘기할 수 있는데 How is the weather?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아 이 문장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해 주세요 주어 동사가 The weather is 질문이니까 순서 바뀌었죠 How is the weather? 날씨는 어때요? 뒤에 there 같은 거 붙여서 How is the weather there? 그곳의 날씨는 어떻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How is the weather? 이것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인을 만날 때 아 너무 어색해라고 하면 뭐 취미가 뭐예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한국엔 어쩐 일이세요? 등등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만 연습해놔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영어는 자신감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자신감은 할 수 있다! 하고 외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도 거기에 굉장한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 How is the weather? 나중에 꼭 써봐야지 하면서 연습해 두시고 나중에 진짜 할 말 없으면 Hey How is the weather? 이런 식으로 꺼내보는 거죠 정말 자신감을 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너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칭찬 표현은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얼마든지 써주세요 I like your hairstyle I like your 까지 패턴처럼 쓰이기도 하는데요 Like가 좋아하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든다도 맞습니다 사실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꼭 좋아하다 라고 할 때 Like가 떠오르지만 마음에 든다 라고 할 때 안 떠오르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같이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너의 뭐뭐가 마음에 들어 I like your I like your voice 목소리 마음에 들어요 I like your hat 모자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내가 칭찬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머리 스타일을 칭찬하고 있죠 I like your hairstyle I like your hairstyle 이 문장 구조 멜로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I like 저는 좋아합니다 Your hairstyle 강세는 I like your hairstyle 중요해 보이는 것들에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고 왔어요 제가 갑자기 머리를 멋있게 자르고 왔습니다 와우 I like your hairstyle 그러면 저는 신이 나서 어제 머리 잘랐는데 미용실을 바꿔봤는데 하면서 얘기하겠죠 훨씬 대화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나요 진짜 한참 기다린 듯한 겨울이면 얼굴이 빨갛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기다린 거야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궁금한 게 어떻게면 how고요 얼마나 오래 이렇게 how에다가 형용사 붙인 표현들 많거든요 How long, how much, how far 이런 것들이죠 이번에는 how long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얼마나 오래 시간의 길이는 how long 얼마나 오래 how long 당신은 기다리고 있었나요? 이번에는 과거 어떤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생생한 모양 지금 이 순간은 진행형이죠 waiting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완료에 가깝습니다 have pp 이거를 같이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have you been waiting? 예전 어떤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이런 문구 이런 용어 자체를 외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거는 문제 없습니다 느낌으로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거죠 아 이런 느낌을 have you been waiting이라고 하는구나 오늘 한번 연습해 볼게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한 번 더 해볼까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볼이 빨개져서 진짜 와 얘는 최소한 3, 40분 이상 기다렸겠다라는 그런 친구에게 쓰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내가 늦었을 때도 사용하면 되고요 혹은 지나가다가 여기서 뭐해? 아 나 친구 기다려 근데 너 손이 너무 차다 너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 이런 식으로 콤보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문장 배우다 보면 이런 것도 모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돈을 뽑아야 되는데 은행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렇게 물어볼게요 there is는 뭐뭐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다 말할 수 있는데요 질문할 때는 is there 순서 바꿔주면서 끝에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은행이 하나 있나요? is there a bank is there a bank 여기 근처에 near here near here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돼요 is there a bank 이거 하나 near here 이렇게 하나 나중에 헷갈리더라도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꼭 단어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보고 듣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어 구조 영어의 덩어리에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언어를 당신이 할 수 있나요? 보통 자기 언어만 하거나 영어 하나만 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럽에 가보니까 정말 4개 국어 5개 국어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영어하고 프랑스 하길래 도대체 너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바로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이렇게 돼요 얼마나 많은 언어들 How many languages? 셀 수 있는 건 many 셀 수 없는 건 much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어는 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 이렇게 셀 수 있죠 그래서 many를 사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How many languages? 얼마나 많은 언어를 Can you speak? 당신은 말할 수가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보통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는 동사 speak이 가장 잘 어울려요 언어 몇 개 할 줄 아세요?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아홉 번째는요 어제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다 같이 영어로 바꿔 볼게요 I stayed up late last night Stay up late 하면 늦게까지 깨어 있답니다 자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 그걸 stay up이라고 하는데요 늦게까지 깨어 있다면 late를 더해서 stay up late stay up late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시점은 last night 어제 밤이니까 과거 형태로 stayed up 빠르게 하면 stayed up stayed up 이렇게 되겠죠 저는 늦게 깨어 있었어요 I stayed up late I stayed up late 어젯밤의 말이죠 last night last night 왜 이렇게 더 피곤해 보여? 라고 할 때 아 나 어젯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거든 뭐 일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한다고 아니면 TV 보고 논다고 요즘에는 핸드폰 자기 전에 아 조금 볼까 하다가 정신 차리며 새벽 3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Oh, I stayed up late last night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열 번째는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행 갔을 때 사실 이 표현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영어로 해보면요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Where is를 사용해서 뭐뭐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공공화장실을 restroom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Where is the restroom? 혹은 우리 앞에 나온 단어들을 한번 섞어서 은행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bank? 편의점은요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어디에 있어요 영어로 해볼까요? Where is the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내가 배웠던 표현을 계속해서 바꿔 얘기하고 섞어서 얘기하고 이런 연습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랑 같이 가볍게 해보고요 물론 한 번에 잘 되지 않으니까 이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5070 초보자 분들도 할 수 있게 정말 쉬운 영어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사실 만드는 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사용하면서도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어도 엄청 많고 문장 구조도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그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들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두시면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기 싫어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에게 날 두고 떠나가지 말라며 같이 놀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럴 땐 영어로 I don't want to be alone I don't want to be alon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가 I want to란 패턴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평소문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무엇을 하고 싶나요 Do you want to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무엇을 하기 싫냐면 Be alone 혼자 있는 걸 하기 싫다고 얘기하고 있죠 Alone 이거는 혼자 다른 사람 없이라는 의미고요 혼자 있다라고 할 거면 비 동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Be alone 이렇게 해야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난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영화나 미디어에서 이 표현 몇 번 봤는데요 주인공이 이제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I don't want to be alone 굉장히 간절한 목소리로 얘기하죠 나중에 영화에서 이 표현 한 번쯤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don't want to be al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나 술 잘 못 마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이 표현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쓰는데요 I'm not a good drinker I'm not a good drinker 이렇게 합니다 비동사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거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꼭 한 번 연습해서 사용해 보세요 Good drinker 하면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Good cook 하면 좋은 요리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m not a good drinker 나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야 즉 술을 잘 못 마셔가 되고요 I'm not a good cook 하면 나는 좋은 요리사가 아니야 요리 잘 못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 보면서 어? 갑자기 왜 술을 마시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네 이렇게 하기보다 아 술 잘 못 마신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고 이제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아 술 못 마시는 분들 다 같이 뭐라고 하면 되죠 I'm not a good drinker 이미 알딸딸하게 취해서 아우 속이 좀 안 좋네 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마셔야지 한 잔 더 해 라고 하면 I'm not a good drinker I'm sorr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not을 빼고 I'm a good drinker 라고 하면 술을 잘 마시는 아 난 말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요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할인을 받고 싶을 때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can I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뭐 할인 받을 뿐만 아니라 온갖 거를 사거나 받거나 할 때 Can I get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여행 가면 Can I get은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물건 사러 가서 혹은 뭐 지도 같은 거 받으러 가서 Can I get을 사용해서 사거나 받다 얻다라는 거 모두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Get a discount 할인을 받다 라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덩어리를 그대로 연습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할인 받다 Get a discount 할인 받다 Get a discount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할인 받다 합치면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깔끔하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Get a discount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환불 받다 라고 하면 Get a refund 그래서 Can I get a refund?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꼭 덩어리로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일 날씨는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날씨가 궁금할 때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이렇게 볼게요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 표현은 또 원어민들이 날씨를 물어볼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뭐뭐는 어때요?를 What's like?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 날씨니까 Tomorrow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 말 없을 때 내일 날씨 어떻대요? 뭐 이렇게 날씨 관련 얘기로 얘기해서 말대요 라고 하면 아 이런 날씨에는 피크닉 가면 딱인데 혹은 비 온다고 하면 아 우산 꼭 챙겨가세요 혹은 저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고 더 이어갈 수 있겠죠 날씨 물어보는 질문은 필수 표현 중 하나니까 꼭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거 어떻게 켜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 같은 것들 키고 싶은데 스위치가 잘 안 보일 때 있죠 요즘은 막 디자인해서 진짜 스위치가 거의 없어지고 어렵게 막 밑에서 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어로 How do I turn this on? How do I turn this on? How는 어떻게? Do I는 제가 하나요? 어떻게 하죠? How do I? How do I? 그 다음에 Turn this on인데요 Turn on 이거는 전자기기 등을 켜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불 같은 거 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에어컨을 켤 수도 있고요 가스를 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디오나 라디오 같은 걸 켤 수도 있고요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다라고 해서 this를 중간에 넣어서 Turn this on Turn this on 이렇게 했죠? 이거 어떻게 켭니까? How do I turn this on? How do I turn this on? 여러분들 막 끙끙거리면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모르면 이거 사용해서 키는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끄는 거에 궁금할 때는요 On이 아니라 Off On Off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How do I turn this off? 어우 너무 시끄러워 이거 어떻게 끄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박물관은 몇 시에 오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몇 시에 오는지 알아야지 딱 옥플런 열자마자 가서 사람 없을 때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겠죠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What time? 일단 내가 궁금한 건 몇 시? 시간이니까 What time이 가장 먼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museum open 박물관이 여는데 사람을 물어볼 때는 너 뭐 뭐 하니? do you라면 어떤 사물 그리고 그 남자 그 여자 등 3인칭이 등장하면 does 가 쓰입니다 그래서 do the museum이 아니라 does the museum open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do you는 조금 익숙하지만 does the museum 이렇게 장소를 주어로 두는 게 어색하다면 이번에 같이 연습해 보세요 자 일단 뒤에 거 까먹더라도 what time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몇 시예요 what time 몇 시는 what time 박물관이 여나요는 does the museum open 단나요는 close 나중에 뭐 뮤지엄뿐만 아니라 어떤 식당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뭐 장소 은행이나 편의점 뭐 24시간이 하니까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주유소 같은 것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사용해서 여나요 닿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박물관은 몇 시에 열어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한 번 더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그렇죠 일곱 번째입니다 우유 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딱 갔을 때 심부름 시키는데 항상 얘가 하나씩 빠져먹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리해야 되는데 우유는 꼭 필요한 거예요 너 우유 사는 거 잊지마 저번에도 잊어버리고 왔더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딱 잡아줄 수 있는 표현 don't forget to buy milk 뭐뭐 하지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don't don't 앞부분 당연히 강세 주면서 강하게 얘기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는 거 잊지마 라고 하는 경우 잘 없죠 잊지마 이거니까 don't forget to forget to 라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다는 forget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forget to to를 사용해서 동사의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buy milk 우유를 사다 보통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는 것을 잊지마 한국말로는 사다가 아니라 사는 것을 이라고 바꾸고요 영어는 이런 느낌을 to로 줄 수 있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을을 to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앞으로 할 거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이런 느낌을 모두 to를 사용해서 to 동사로 말해줄 수 있구나 이것만 잘 사용해도 정말 영어가 편해집니다 문장 길게 만들고 더 자세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to 동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don't forget 잊지마 to buy milk 우유 사는 거 잊지마 쭉 이어서 가보면 don't forget to buy milk don't forget to buy milk 이렇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랄게요 라고 하고 있죠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동네 친구가 나 이번에 돈 모아서 10년 만에 유럽 여행 가게 됐어 아이고 진짜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랄게 물론 질투 나도 가고 싶은데 이게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주 좋은 말로 건강하게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해줘야겠죠 I hope you have a nice trip 이렇게 했습니다 I hope 무언가를 바란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I hope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보면 즐거운 여행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정도는 뭐 충분하죠 그래서 I hope 저는 바랍니다 you have a nice trip 당신이 가집니다 아주 좋은 여행을 이게 즐거운 여행이 되다 좋은 여행이 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문장 부드럽게 해석하면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랄게요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이런 말로도 뭐 바꿀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hope you have a nice trip 한 번 더요 I hope you have a nice trip 친구한테 얘기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공원으로 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할 것도 없고 우리 공원에 가자 우리 뭐 뭐 해요 라는 느낌을 충분히 살려볼게요 let's go to the park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있을 때 우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뭐 뭐 해요 let's let's 우리 공원으로 가요 let's go to the park let's go to the park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 공원에 가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let's 하나 go to the park 이렇게 내가 아는 덩어리 표현이 있으면 이거를 하나씩 꺼내가면서 문장을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가보면요 이 테이블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그냥 도와주시겠어요 뭐 이래도 괜찮겠지만 테이블 옮기는 것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can you help me move this table 우리 앞으로도 뭐 도움을 청할 일은 많겠죠 그럴 때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영화에서는 help me somebody help me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도와줘요 도와줘 이건데요 뭐 그렇게 급한 경우 여러분이 뭐 물에 빠졌다면 help me 뭐 그것도 거의 안 나오겠죠 막 이럴 건데요 이제 그냥 도와줘 보다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인의 자세죠 can you를 넣어 볼게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어떤 걸 도와주는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뒤에 동사의 원형 형태로 그 표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테이블을 옮기는 거 그걸 도와달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to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동사 원형 사용해도 충분히 뭐 뭐 하는 것을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move this table 이 테이블 옮기는 거 이것 좀 can you help me 도와주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어 동사부터 그리고 뭐뭐를 요청할 때는 일단 can you 내가 뭘 요청했지 can you help me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떤 도움이었지 move this table 이렇게 주시면 돼요 나중에 기억 안 나면요 can you help me 라고 한 다음에 테이블을 이렇게 가리키거나 이렇게 옮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거는 표정과 제스처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요 can you help me move this table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10년 후에도 기억나는 필수 표현들 제가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어 문장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치면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제 설명을 듣고 입으로 소리 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하면 정말 10년 후에 그 상황이 왔을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열 문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진짜 짜증나요 라고 하고 있죠 정말 짜증나고 불쾌한 감정을 나타낼 때는 이 말을 쓰시면 돼요 I'm so annoyed 어떤 감정 내 상태를 말할 때는요 I는 동사 M과 함께 와서 I'm I'm 이렇게 됩니다 문장의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I I NG를 써야 될지 아니면 동사 원형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면 일단 감정 상태는 무조건 M을 쓴다 I am I'm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뭐 화난 슬픈 짜증나네 이런 것만 너무 완성돼요 annoyed 강세는 중간에 주시고요 이거는 짜증난 이라는 감정을 말합니다 annoyed 진짜 정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면 so를 넣어서 I'm so annoyed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annoying 끝에 I NG 형태로 끝난다면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He's so annoying 그는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He's so annoying 그것은 짜증나요 라고 그 대상을 설명하고요 내 감정은 E D를 붙여서 I'm so annoye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몇 시에 가장 먼저 나오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시간은 What time? 입니다 When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언제 쪽에 가깝고요 몇 시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린다면 What time이 더 잘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뭐 뭐 하세요 평상시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면 일반 동사 현재 시제 Do you를 사용하면 되겠죠 What time do you?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패턴처럼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몇 시에 뭐 뭐 하세요 What time do you? What time do you? 일어나다는 Get up Get up 몇 시에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get up?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덩어리 표현을 알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가 아니라 주무시러 가세요 라고 해서 What time do you go to bed? 출근하세요? 라고 해서 What time do you go to work?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덩어리 덩어리로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그거를 붙여서 새로운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단어 단어가 아니라 꼭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창문을 열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열어도 물론 괜찮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죠 Can I open the window? 제가 뭐 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Can I 입니다 Can I? 특히 여행에서 이 Can I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요 Can I get? 제가 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기도 하고요 Can I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물을 때는 Can I 입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열다 이 어수는 계속해서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창문을 열다 라고 하지만 이 동사 열다를 주어 바로 다음에 꺼내는 게 영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Open the window 이게 바로 창문을 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창문을 열다는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Can I open the window?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케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열면 좋겠죠 막 찬바람 들어오는데 나 혼자 덥다고 막 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부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발이 시려워요 손 시렵고 발 시렵고 추운 날에 정말 이 표현 간절하잖아요 영어로 My feet are cold Foot 이게 단수 발이 되고요 복수 형태는 feet 모양에 살짝 s가 붙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발들이 My feet are cold 추운 차가운이죠 꼭 시렵다란 말을 완벽하게 번역하려고 시려운이 뭐지? 아 내가 cold 아는데 뭔가 좀 이상해 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상황에 맞는 내가 쓸 수 있는 말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보통 시렵다는 말은 차갑다 라는 말이니까 cold 가 잘 어울리는 거죠 이렇게 쉬운 단어 문장 구정으로 영어로 말하는 거 이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원어민들도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어렵거나 복잡한 거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쓸 때도 편안하게 쓰지 뭐 어디 토론을 하거나 뉴스에 나올 법한 말들을 자주 쓰지는 않잖아요 생활 영어 표현부터 먼저 익혀주세요 My feet are cold 만약 손이 시렵다면 My hands are cold 그래서 손이 꽁꽁꽁 다리 꽁꽁꽁한 노래 있죠 My hands are cold My feet are cold 뭐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뭐 꽁꽁꽁이란 말을 꼭 우리가 완벽하게 번역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국어는 이런 상황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구나 계속 생각해 보시면 문장을 만들 때 더 편할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저는 1988년 9월 19일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온 건 제가 태어난 날이죠 나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I was born on September 19th 1988 이렇게 했습니다 I was born 저는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가 태어남을 당한 거기 때문에 얘가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막 혼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니까 수동태로 사용했습니다 과거로 I was born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9월 19일에 태어났는데 이거는 September 19th September 19th 19th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쭉 연습해 보셔도 괜찮고요 헷갈린다면 일단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가 많이 쓰는 달부터 외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9월 19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September은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태어날 달 정도는 바로 툭 치면 September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19일은 19th 끝에 TH를 붙여주면서 바람소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I was born on September 19th 한 번 더요 I was born on September 19th 그리고 태어난 연도도 얘기하고 싶다면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개씩 나눠서 읽어주시면 돼요 앞에는 19니까 19 그리고 뒤에는 88이니까 8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도 네 월드컵 아니고 올림픽 이런 해죠 영어로 198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전체 문장은요 I was born on September 19th 1988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우리는 친구가 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부터 친구가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진짜 오래된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We've been friends for over 10 years 조금 길어 보이는데 나눠서 We've been friends 까지만 해볼게요 원래 We are friends 우리는 친구야 그냥 현재 비동사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친구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시제를 살짝 바꿔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친구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과거부터 지금을 포함하는 현재 완료 have pp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비동사는 pp 형태로 바뀌면 been이 되죠 그래서 we've been friends we've 이거는 줄여서 we've 짧게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친구였어 we've been friends we've been friends 자 그리고요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는 게 바로 for 입니다 for은요 뭐 뭐 동안이라고 시간의 길이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0 years 하면 10년 동안인데요 여기서는 over를 넣어서 over 10 years 10년 넘어서 10년 이상이 된다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쭉 가보면 for over 10 years for over 10 years 10년 이상 친구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만난 지 한 10년 넘었지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 we've been friends for over 10 years 강세를 friends 10 아주 중요한 말이죠 10년 친구 여기다 강세를 주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we've been friends for over 10 years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일곱 번째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기기의 사용법을 모를 때 혼자서 끙끙하지 말고 꼭 영어로 물어봐 주세요 how do I use this 호텔에 가거나 해외여행 가서 어딘가 갔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기기 같은데 사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제가 사용할 수 있죠 how do I use this 조금 나눠보면 how do I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how는 어떻게 do I는 제가 하나요 how do I 제가 어떻게 하죠 use this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ow do I use this this는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how do I use this 모두 물어보시면 돼요 기계도 그렇고 에어컨을 사용할 줄도 모르겠고 이러면 다 물어보시면 해주거나 간단하게 알려줄 겁니다 여덟 번째는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비타민 원래 점심 먹고 먹어야 되는데 깜빡했거든요 이 문장 본 김에 저도 챙겨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매일 말해주면 제가 비타민 매일 챙겨 먹고 더 건강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don't forget to take vitamins don't forget to 까지를 하나로 볼게요 forget 잊다 인데요 여기다 앞뒤로 don't과 to를 붙였습니다 don't forget 하면 잊지 마 잊지 마 이렇게 되고요 강하게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to 다음에 동사를 넣으면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가 되겠죠 숙제하는 거 잊지 마세요 가기 전에 쓰레기 내다버리는 거 잊지 마세요 등등 상대방에게 한 번 더 일깨워 줄 때 항상 뭐 저같이 건방증 심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필수거든요 don't forget don't forget 그리고 비타민을 먹다는 잊이나 드링크 대신 테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약을 복용하다라고 할 때 동사 테이크가 잘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테이크 비타민이 아니라 바이더민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비타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비타민 이러면 원어민들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꼭 소리를 같이 외워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다니 첫 번째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비타민을 복용하다 take vitamins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고 칭찬하고 있죠 상대방이 정말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 thank you 라고 하는 거 아주 기본이죠 그런데 이 표현 하나 더해 주시면 더 풍성하게 아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that's so kind of you kind 하면 친절 아니죠 that's so kind 정말 친절하네요 그리고 대상을 말하고 싶으면 오브 다음에 어떤 사람 이름이나 you 같은 말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that's so kind of you 상대방이 뭐 간단한 친절 정도는 그냥 thank you 정도면 되지만 뭐 길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 손을 붙잡고 저기까지 한 10분 넘은 거리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소개해 주고 막 이런 거 해 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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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좀 아쉽죠 아 뭔가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당신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더 얘기하고 싶다 that's so kind of you 이거 안 하면 됩니다 해외여행 가면 네 한 명 정도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죠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그렇죠? 마지막 열 번째는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길을 물어봤는데 들으니까 꽤 복잡해 보이고 아 나 지금 몇 시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물어봐 주세요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은 얼마나 멀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우에다가 how long, how much, how far, how spicy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서 문장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것은 얼마나 멀리 있어요 how far is it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요 how far is it how far is it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출발점을 두고 쭉 얘기하면 from here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서부터 얼마나 먼가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how far is it from here 그렇죠 사용빈도 1위 메이슨은 영어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돌아서면 영어 문장들 기억 안 나고 까먹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반복이 필수적인 건데요 단순히 반복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친절한 강의를 듣고 문장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반복하면 훨씬 더 그 문장이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구조로 앞에서 이렇게 되고 뒤에는 이렇게 하면 어? 나도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열 문장 같이 만들어 보면서 그 감을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조용히 있고 싶을 때 딱 그때 쓰면 좋은 편인데요 영어로 I want to be alone I want to be alone 여기서 가장 앞에 I want to 내가 원하는 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기 가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미니멀 영어와 함께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보통 친구끼리 편하게 쓰는 말이고요 I would like to 이게 조금 격식이 있는 말이고 그냥 편하게 뭐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면 I want to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뒤에는 be alone 홀로 있는 alone인데요 비동사와 함께 사용해야지 홀로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혼자 있고 싶습니다 I want to be alone I want to be alone 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치여서 있다가 딱 집에 오면 진짜 혼자 조용히 있고 싶잖아요 그때 I want to be alone 이 표현 딱 사용하면 좋은 거죠 여러분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보면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해 보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꼭 같이 따라하면서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오늘 우울해 보이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다운돼서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에게 you look down today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you look 너 뭐 뭐해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뒤에는 슬픈 슬픈 환한 즐거운 같은 표현을 넣어도 되고요 혹은 잘생긴 멋있는 아름다운 이런 칭찬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두 눈으로 보니까 너는 어떠해 보이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 추측하거나 어떤 냄새를 맡아서 먼 거 같네 이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니까 뭐 뭐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you look down up 하면 뭔가 이렇게 활발한 느낌이 들고 down 하면 우울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운돼 있다 이 표현과 같이 연결해 봐도 괜찮습니다 우울한 down down 그래서 우울해 보인에는 you look down you look down 오늘따라도 좀 우울해 보인다 그러면 오늘을 끝에 붙이면 되겠죠 you look down today you look down today 이렇게 시간 표현 우리 한국말 보면 오늘 우울해 보이네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과 장소는 뒤로 몰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주어동사로 첫 시작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항상 생각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먹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무언가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할 때 네이버에서 자연스럽게 have you ever 시작하면 너무 좋습니다 ever은 빼도 괜찮고요 ever은 강조한 느낌 혹시 해본 적 있나요 해본 적 있어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이고요 빼면 그냥 일반적인 해본 적 있나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have you 이게 습관처럼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뭐 뭐 할 거야 했었어가 아니라 한 적 있나요 어떤 경험을 물어볼 때 자주 사용하는 거죠 have you have you ever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뒤에는 pp 형태로 문장을 이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tried try 하면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다죠 여기서 음식과 함께 사용하면 먹어보다 라는 말로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tried 먹어본 적 있나요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말이죠 음식 관련 주제로 대화를 할 때 이제 외국인에게 한마디 딱 하면 좋겠죠 혹시 그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으세요 있다고 하면 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되고 없다고 하면 뭐 불고기 꼭 먹어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나요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그렇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저는 땀을 많이 흘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땀 많으신 분들 있죠 나는 평상시에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i sweat a lot i sweat a lot 이렇게 보세요 일단 주어동사부터 시작인데 동사 동사에 뭐 딴 거 넣지 않고 모양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면 이게 현재 시제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거든요 이거는 늘상 그런 걸 말합니다 뭐 매일 그럴 수도 있고 일주일에 다섯 번 그럴 수도 있고 세 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횟수는 나중에 얘기해 주면 되는데요 굳이 횟수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그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라고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뭐 갑자기 이 순간에만 혹은 예전에 사랑했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쭉 사랑한다는 느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 sweat a lot 나는 땀을 흘립니다 많이 그냥 내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린다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커피집에 가서 do you drink coffee?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현재 시제로 커피 마시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시고 있니 아니고요 앞으로 마실 거야 마실 수 있어 아니고요 그냥 평상시에 커피를 마시는지 커피 안 마시고 차를 마시거나 스무디를 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카페인 나 잘 못 마셔 이러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i drink coffee 커피 마시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상 하는 일을 할 때 현재 시제로 다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집으로 와요 라고 하고 있죠 내 공간에 초대할 때는 come to my place come to my place house보다는 place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표현을 먼저 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come to 어디어디로다 my place 나의 장소 내가 있는 집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초대하고 싶을 때 뭐 엄청 정중한 초대보다는 그냥 친구나 혹은 만나다가 어? 우리 집으로 와 여기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come to my place come to my plac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앞부분 주어 동사로 시작인데 주어가 없다는 건 뭐 뭐 해라고 바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강세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come to my place come to my 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두 시에 자러 갔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몇 시에 자러 갔어?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I went to bed at 2 뭐 2am, 2pm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괜찮지만 보통 이제 아침에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하면 아 저 두 시에 자러 갔거든요 뭐 굳이 없어도 새벽 두 시라는 거는 아마 서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뭔가 확실하게 표시해 줘야 될 때는 pm이나 am 등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went to bed 라고 하고 있는데요 go to bed 이게 잠자리에 들다 자러 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go는 과거형이 조금 다르게 바뀝니다 이런 걸 뭐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천 개 되는 동사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랑 같이 하는 기본 동사 이 기본 동사만 잘 알고 계셔도 나중에 얘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go to bed가 과거로 가면 went to bed went to bed 저는 자러 갔습니다 I went to bed 2시에 at 2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 at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시라고 하면 at 2가 되는 거죠 2시에 자러 갔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ent to bed at 2 아침에 만났는데 아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었어? 아 나 2시에 자러 갔거든 I went to bed at 2 이렇게 비몽사몽한 발연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상황인 것처럼 같이 따라해 주시면 효과가 두 배로 올라갈 거예요 일곱 번째는 매번 젊어지시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더 젊으신 신은 보통 스타일을 가꾸거나 살을 빼거나 하면 이게 훨씬 더 젊어 보이죠 그래서 뭐 크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칭찬해 주시면 상대방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You look younger every day You look 너 뭐뭐해 보인다 Younger 더 어려 보인다 Young 하면 어린이고요 더 어린 이렇게 비교해 주면 Younger Younger 너 더 어려 보인다 You look younger 매일매일은 everyday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의역하면 매번 젊어지시네요 아 어떻게 만날 때마다 더 젊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린 칭찬하죠 다 같이 해볼게요 You look younger every day You look younger every day 정말 매번 젊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팔이 부러졌습니다 놀다가 팔 부러지는 경우 잘 없나요? 저는 어른되서는 거의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운동하다가 팔도 많이 부러지고 다리도 많이 부러지고 정말 저희 부모님께서 마음고생 조금 하셨을 겁니다 영어로 I broke my arm Break 하면 뭔가 부러뜨리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내가 잘못 쓰다가 부러진 거기 때문에 보통 Break my arm 그대로 바로 써주시면 돼요 다리라면 leg 팔은 arm 보통 두 가지 많이 사용하죠 두 팔을 다 부러졌다 두 다리를 다 부러졌다 두 다리를 다 부러졌다 라고 하면 복수 형태로 Arms, legs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한쪽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엔 단수로 해볼게요 I broke my arm I broke my arm 다리가 부러졌다면 I broke my leg I broke my leg 아우 손가락이 부러졌어 I broke my finger 여기도 마찬가지 Break 과거형이 살짝 다르게 바꿔서 broke라고 바뀌거든요 두 개 한꺼번에 기억해 주세요 기본 동사는 현재형이랑 과거형까지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홉 번째는요 집에 잘 도착했어 라고 묻고 있죠 서로 흩어져서 집에 간 다음에 좀 관심 있는 사람 혹은 친한 사람이나 갈 길이 멀었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저희 집 근처에 친구가 오면 약간 걱정돼서 물어보곤 하거든요 Did you get home safely? 이렇게 말이죠 Did you? 이거는 뭐뭐 하셨어요 인데요 해본 적이 있어? 라고 경험을 물을 때는 Have you? 뭐뭐 했어? 라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을 때는 Did you? 이렇게 두 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뭐 해본 적 있어? 뭐뭐 했어? 요거에 따라서 올바른 표현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막 시험 보고 막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그냥 올바른 문장 그 예문을 많이 따라해 주시고 머릿속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떠올려 주시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Did you 다음에 get home? 집에 도착하다 게시 뭔가를 얻거나 받거나 이해하다 등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자주 사용되는 의미가 바로 도착하다 도달하다 입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다를 Get home Get home 참고로 get home은 툴을 붙이지 않고 바로 get home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혹시 헷갈리는 분들이라면 이 문장을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Get home safely 그냥 도착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도착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집에 잘 도착했어 이 말은 Did you get home safely? Did you get home safely?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Did you get home safely? 멀리서 와준 친구에게 꼭 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 열 번째는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크리스마스 계획이 궁금한 거예요 어? 뭐 하지? 없으면 나랑 놀자고 할까?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for this 크리스마스? 일단 what are you doing을 한번 써보겠는데요 뒤에 now가 붙으면 지금 뭐하고 있어? 진행형이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그런데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진행형 B 플러스 아이엔지로 미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확정된 느낌에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를 좀 더 정해졌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 뭐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For this Christmas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뭐 할 거야? 이 말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라고 묻는 게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for this 크리스마스? What are you doing for this blah bla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Your birthday 라고 하면 네 생일 때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이 되고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뒤에 Now가 등장하거나 뭐 지금 이 순간 이런 느낌이 등장하면 뭐 하고 있어? 그리고 미래 표현이 뒤에 등장한다 뭐 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다 많이 사용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예문에 맞춰서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큰 소리로 그리고 실제 내 상황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정말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늘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for this Christmas? 그렇죠 마지막 퀴즈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거 정답을 댓글로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쌓이면 정말 무서웠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해보고 써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수동적으로 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